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리팅스라는 게임입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. 어, 마우스 감도가 너무 빠른데? 잠깐만. 자, 무료 게임치고는 그래픽이 꽤 괜찮죠? 꽤 괜찮아요. 심리적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공포 게임이라고는 하는데 길이 이쪽이겠죠? 자, 계속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게임인가? 여기 이렇게 빨간불로 가이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따라오라고, 그쵸? 되게 직관성이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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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